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자기 마음의 마음대로 멈출 수 있다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일까? 지옥일까? 제 소원은? 복수하고 싶어요 로또만 당첨되면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 건데요? 왜 나만 이 세상에 제자리가 없는 건데요? 소원 좋지 단, 대가는 필요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지금 너, 이러는 거 위선이야 당신이 죽는 것까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나 죽으면 꽃단송이라도 꽂아주시려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마, 그의 인생에 좀 재밌어질 것 같네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소원을 빌면 괜찮지 않을까요? 제가 뭐 마녀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? 마녀는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?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안 끝났다니까! 안 돼요! 우리 지인은 안 돼요!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빠른다는 걸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이 한둘은 아니잖아?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 거냐고! 어디라도 오늘 내 새끼야! 그 대가가 너무하잖아요, 지금! 행복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 더 내 소원이 빌면 어떻게 될까? 난 Help Armatario ༀ 쪼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